낭몬 들어갔어 안녕 저희는 지금 태안에 도착을 했고요 입실 시간이 좀 남아서 점심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요 근처에 오래된 중국집이 있는데 탕수육이랑 이런 짜장면이 좀 맛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점심으로 먹고 그러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야 진짜 오래된 건물이다 이야 진짜 오래된 건물이지 우와 달인이야 생활의 달인 나오셨네 생활의 달인 2019 10대 달 10대 맛의 달인 안녕하세요 들어가 들어가 고맙습니다 공간의 달인 오, 맛있네. 맛있어요. 괜찮아요. 되게 짜장면도 독특하고 괜찮네요. 엄청 추천하는 것까진 아닌데 뭐 먹을까 하시려면 한번 오셔서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아, 그래요? 1시 이후에? 자, 지금 저희는 새로지를 하러 지금 몽산포 해수욕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마트랑 편의점 이런 거 다 있네요. 여기가 2구역 캠핑장. 이쪽이 1구역 캠핑장인가봐요. 바로 앞에 있는 데가 여기 캠핑장이야. 여기가. 여기가 캠핑장인데 그늘 있는 데는 사람들이 있고 그늘 없는 데는 땡깔치여서 사람들이 없네. 이야, 저봐라. 여기도 좋네. 여기. 아, 조그만 애들은 여기다 놔주나봐. 조그만한 애들은 여기다 놔주는 건가봐. ants 여자니당 때문에 큰 애가 있는데, 큰 애가 있는데요. 금액이 빈이 생긴 바람에 많이 붙네 수원하네. 바람 많이 부네, 시원하네. 여기 평상도 시작 face. 평상도 있네요. Matthew, 평상이 이렇게 있어서 그냥 thrace에 나는 돈을 내고 자리에 맞는 건가봐요. 자 입실 전에 해루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뜨거워 가지고 우산을 들고 오긴 했는데 바람이 시원하네 갈매기와 새마을운동 운동화실 운동권에 계시는 거기 그러시면 안돼요 운동권 운동권 모자도 그렇고 자연의 지키시다 어린 쪽에는 잡지 마세요 오 좋다 야 근데 조금 나가야 할 때 여기는 없대 조금 나가야 할 말것도 이전부터 나가야 된다 그랬어 자는데 안 나오겠지 아이고 그 사람이야 없어 이렇게 깊이 파야 된다고? 야 안되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c 없어 없어 힘들어 여기 에어파도 안 되는건가? 꽃게에도 그렇고 조개에도 그렇고 뭐가 있는거야 있기는 꽃게? 꽃게! 꽃게! 뭐가 들어갔어 여기 또 뭐가 있는데? 야 없는데? 야 생태계 다 파괴됐네 생태계 이미 다 파괴된거 같은데 없어 없어 몽산포해수욕장에 어저께 갑자기 소문을 들었는데 여기가 생태계 파괴 위험이 있어가지고 조개잡이 금지됐대요 갑자기 아 망했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문의가 캠핑장으로 많이 오니까 캠핑장에서 공지사항 올려놨더라구요 그 구역이 있는데 해루질은 할 수 있는 구역이 훨씬 더 많아서 상관 안해도 된다 해루질 할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받고 지금 왔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하는거야 뭐 그냥 이렇게 파면 되나? 해면 판다고 나와? 하면 나와? 안 나올거 같은데? 시가 말랐어 지금 생태계 파괴됐어 지금 큰일났네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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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조개다! 오! 1호 저 통에다 넣어 물 담아와서 제가 찾은 거예요 오! 여기 개까지? 여기 근처에 많을 수도 있어 오! 여기 개까지 있어 여기서 뭐 막대 있는 거에요 여기 막대 여기를 봐봐요 여기 뭐가 찢겨 같아요 여기 또 뭐 있다 조그만한 거 네 네 일단 맛 쪽에 있는 근처에다가 한번 파보자 동죽 쪽에도 나올 수도 있어 어우 나 미친 못하겠네 없어 생태계 다 파게 됐네 큰일 났네 자 부탁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F사이트고요 여기가 F1번 그리고 저희가 F22번인데 지금 이렇게 솔밭이거든요 솔밭 뭐 남부군들 엄청 많잖아요 남부군들 엄청 많잖아요 우리 자리 어쩔 거야 이거 우리 자리 우리 자리 완전 땡볕치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야 너무 땡볕치다 우리 자리 왜 이러니 우리 자리 아무것도 없어 왜 이래 우리 자리 우리 자리 왜 이래 어떻게 하지 일부러 좀 가운데에다가 잡았어요 그늘이 좀 많게 근데 이렇게 땡볕칠 줄은 몰랐네요 아 근데 이제 이따가 햇볕이 좀 옆으로 오면은 이제 좀 그늘이 올 겁니다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진짜 자리 예술로 잡았다 와 재수 온팡직이 없네 진짜 우리 자리가 제일 텐트 저기도 쳐야 돼 진짜 그늘이 왜 이렇게 없어 우리 여기만 뚫려있어 여기만 와 진짜 재수 온팡직이 없어 와 나 이뻐? 아 이쁘대요 저 이쁘대 아 진짜 미쳤다 근데 진짜 안 이쁘네 다들 그늘이 많은데 우리 사이트가 너무 여기 옆에도 옆인데 옆에는 조금 있어 저 끝에 근데 우리는 완전 없어 와 심합니다 심해 아 심하네 아 멀리서 멀리서 뒤무기고 있는 나미님 저 앞에가 좋았을텐데 바로 앞에 F1 저런 자리 좋네요 아 일단 하프부터 칠게요 더워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하프부터 칠겠습니다 저기보단 나와요 15번도 자 15번도 장난 아니다 저기 15번도 장난 아니다 저쪽도 뭐 하나씩 있네 하나씩 있네 하나씩 있어요 이런 자리가 하프부터 치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가온 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한마디 하시죠 감사합니다 다가온 님 내가 일단 달라고 그런건 아닌데 네 다주네 다가온 다포즈온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루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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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너무 멈추고 나갔어요 진짜 안걸려 셰틴은 대충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엘타프 300d랑 특별히 오늘 다가오님이 주신 웨빙으로 오늘 쳐가지고 좀 짱짱하게 이렇게 쳤고요 이와지작 쳤습니다 그리고 몬테레 의자 그란데타이즈 이렇게 두 개 칠 거고요 마렉스 테이블 그리고 캠퍼필드 에그체어 두 개 이렇게 했고요 오늘은 선풍기의 날이에요 파세코 그리고 신일 공업용 선풍기고요 이게 16인치 짜리 이거는 제가 최근에 리뷰한 디큐브 사일런스 그리고 목에다 거는 목 선풍기 크레모아 600 플러스고요 목이 깊이 기능이 있는 그리고 크루카 크레모아 1040입니다 파투어 선풍처 냉장고 폴립박스 메이트 두 개 그리고 오늘 여기 재빙기도 들고 왔어요 아 진짜 근데 진짜 너무너무 덥네요 너무너무 덥 회랑 그리고 해물 부추전에 해먹을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수산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고고고 안녕하세요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소산답침이에요 포장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놀랭이가 엄청 맛있어요 놀랭이 맛있어요? 잘 영상이 우후우 오후 오후 농랭이에요 이건 놀랭이 아이고 아유 아유 심심하네 아이고 진짜 이거 보이는데 얼마큼이 요거 1kg 나누지. 2kg가 어느 정도 돼요? 요거는 8마리 정도. 8마리 정도? 제가 해물파전 해먹는다고 그랬더니 오징어 한 마리 서비스를 해줄 것 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내가 본 거거든. 감사합니다. 그냥 이거 썰어가지고. 썰어가지고 거기다가. 딱이지 뭐. 이렇게 최고만 있어. 아유 감사합니다. 금성호 짱! 금성호! 야! 이야, 여러분 금성호 짱이다. 아하하하. 금성호. 7호, 금성호 여러분 짱입니다. 서비스도 많이 주고. 와우 짱이네. 짱짱짱짱. 생명품도 가가지고. 오늘 첫 맥주네. 오늘 첫 맥주. 아유. 아유. 머리가 안 돌아가지. 그만 놔두고. 둘이 빠진 거야. 나를 구하다가. 요거. 교회. 어. 먹은 조배는. 응. 우리 여기 넣는 총이지. 치Impact. 이 책임. 저희 서산 닭순애님. 어때요?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 놀랐미? 응. 혹시 항에서 사니까 좀 낫네. 항에서 사니까? 응.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 맛있어. 오늘의 막걸리는 지곡 팔봉 막걸리. 야, 우리 서산 닭순애님이. 저희를 위해서. 여러분 한 잔 하세요? 한 잔 하세요? 안녕하세요? 깔맞추 아까 오는데 오는 초록색이야 짠짠 짠개비 짠짠 짠개비 아 진짜 맛있다 지금 이 막걸리는 진짜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어 이게 덜 시원해요 지금 사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진 않아가지고 근데 그래도 너무 맛있어 막걸리 안 시원하다고 맛있기가 쉽진 않아요 아 근데 너무 깔끔해 정모 오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드셔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막 미친 듯이 이거 계속 먹고 싶다고 뭐 읽었지? 거의 맛 들어간거야 수준이 이거 맞춰봐 맞춰봐 뭘 거 같아 나 막해는 아니야 이름 있어 이분 이상형이 인형같이 생기신 분이었거든요 그전에 만난 사람은 다 인형같이 생긴 줄 알았지 내가 많이 내려놓고 만든다고 아빠 손은 대가족이 이게 뭐 사왔나면 돈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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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이만큼 5천원 바꿔서 착하다 착해 아 그러면 돈 넣고 사와나? 응 3분? 3분? 뭐 이런거 같던데 그럼 5백 한 번되면 3분 쓴다는거 물이 3분 동안? 그래서 5백 한 번되면 계속 바꾸는구나 많이들 잡아와 알았지? 이따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조개구이 해먹자 알았지? 갔다와 많이 벌어와 여기 번호 뭐라고? 여기 번호 뭐라고? 여기 번호 뭐라고? 아무도 들어주진 않는다 우리 엄마가 영감이 안 되겠다 우리 엄마가 영감이 안 되겠다 안 부었겠다 이게 뭐냐? 진짜? 아기만 안 했네 놀래요? 레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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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하루아이 됐다 너무 맛있고 아기 무면 내 세상 met지 너가 없는пер서 픈 벌레 속도 너가 꼴니 나처럼 좀 바살로 내 페인트 R나 어때 독 우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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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늘은 따로 숯불을 안가져 오고 후버스에 카사스 끓이 있는데 요거 가지고 와서 숯불을 키워볼까 합니다 설명서를 한번 보고 이런식으로 끼고 아아 부라보는 매니저님 지금부터 정화를 시작합니다 2분 더 낼 것 같아 왜이래요 왜이래 왜이래 붙었어 붙었는데 이게 천천히 다 이렇게 하얘죠 야 소토씨 꼬랐네 어우 뜨거워 뜨거워 와 뜨거워 장난 아니야 이제 이게 불판 양갈비 좀 꺼내놨어 어 이상하지 간 것 같은데 갔다고? 응 아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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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갈비가 갔어 갔어 양갈비가 갔습니다 오는데 반으로 어떻게 오는 사이에 갔어 어떻게 해 아까 좀 1시간 기다려서 갔나보다 이 정도 두께도 얘가 다 야 많아 야 많아 여기 오징어 기가가 났구나 아 아 아 아 이렇게 뜨겁지도 않은 불도 안 벗고 뜨겁지도 않은 물이라서 물을 날라게 파네 아 다 이거야 이거 다 하나 꼭 바다가 들어가 있는데도 껍질 야 이거 팥도 쓰기도 좋네요 이거 잘 굽고 그리고 삼겹살 기름이 떨어지는데도 안 붙어 불이 한번도 안 붙고 은은하게 굉장히 오래가네요 와 좋아 고기 굽는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숯불 향 제대로 입혀질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이거 비싸요 이거 하나에 버리는 것도 너무 괜찮죠 이거 그냥 쓰레기 저 친환경이라서 다 썩는거라서 쓰레기통에다 그냥 버리시면 일반쓰레기에다 버리시면 됩니다 고기도 쉽게 음 야 맛있다 진짜 맛있다 자 구우면서 먹읍시다 오는 병소울 짜자잔 짱김이 아유 좋다 너무 좋네 아 나 김상 국물도 좀 먹어 이게 한금 절천데 애들 거의 애들끼리 애들끼리 한금 먹네 내쉬서 소희 형 다 먹었어 오 세 번째 세 번째 있어? 야 소희 형 소희 형 알라뷰 야 소희 형 저렇게 잘 먹으면 아빠 진짜 완전 사랑하지 이 언니는 아빠 나는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야? 와 와 야 걔는 맨날 밥 안 먹어서 혼나거든 오 맛있다 그래서 내가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 이분 이상형이 인형같이 생기신 분이었거든요 이 새끼들 이거 이거 이런 고로운 새끼들 또 학교에다 이렇게 범위를 펴놨네요 아 빅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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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